오늘 소개해 드릴 분도 정말 모시기 힘들었습니다. 이름만으로도 그 어떤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은 기교와 감성을 겸비한 한국 최고의 첼리스트 송영훈씨입니다. 너무나 여러분들 만나고 싶었고 또 보고 싶었습니다.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또 다른 음악의 몰입도를 느낄 수 있어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.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위로받고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께 또 크고 작은 그런 감동 또 추억 또 어려운 상황 속에 또 힘을 줄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강행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만큼 음악은 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좋은 장소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또 별마당 도서관의 음악과 책이 함께 계속해서 있기를 제가 바라면서 마지막 곡은 아스토르 피웨어 졸라의 르 그람 탱구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곡은 아스토르 피워네레 카페 아스토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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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